낭독의 고은정 나 역시 창피하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김정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크리스천이라는 증거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했다. 몇 날 며칠을 그 생각만 했다. 도대체 그게 뭘까 하는 궁금증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오랜 고민 끝에 내 안에 이제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울림이 생겼다. 그래서 교회도 김정한 목사님이 계시는 수원 중앙침례교회로 옮기게 됐다. 그렇게 김정한 목사님과의 긴 인연이 시작됐다. 그런데 여전히 내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그저 열심히 교회에 나와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응답이 있어야 가능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딱히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다들 그 해답을 알고 있는 듯이 보였고 나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때 김정한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당신이 마음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아, 바로 그거였구나.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를 다니고 나서도 한참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된 것이었다. 김정한 목사님은 설교 후 기도하자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다고 마음 먹고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앞으로 갔고 김정한 목사님은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명확히 설명하고 영접 기도를 시킨 후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했다. 드디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날이었다. 가슴 가득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얼마 후 김정한 목사님은 사역을 위해 잠시 미국으로 가셨다. 그 당시 나는 YFC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YFC 활동을 통해서 나는 대학생과 청소년들의 선교활동이 열심히였으며 김정한 목사님도 이런 나를 눈여겨보셨다. 그 당시 김 목사님은 국내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다. YFC 국제본부에서는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게 됐는데 캐나다 해밀턴시 출신인 짐 윌슨이라는 사람이 오게 됐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몰랐다. 한국에서 활동하자면 누군가의 통역이 필요했다. 난 외국어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능숙하진 못했지만 짐 윌슨 선교사의 통역을 맡게 됐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2년 동안 영어도 급속도로 늘고 신앙도 더 성장하게 됐다. 당시 나는 교회 일과 학교 공부를 병행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고 온전하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대학교 2년을 마치고 군대 영장을 받았다. 군 복무를 마치고 4월에 제대해 집에 왔지만 가족과 함께 살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9월에 복학을 앞두고 있어서 학업도 큰 문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눈에 확 띄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됐다. 오산 비행장에서 노무자를 뽑는다는 광고였다. 광고를 어려워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오산 비행장 노무자로 취직해야겠다고 했다. 야 그게 쉬운 줄 아냐? 거기 취직하려면 뭔가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너 기술이 있어? 친구는 괜히 허물켜지 말라고 했다. 기술? 가서 배우면 되지 뭐. 아무튼 난 어떡하든 거기 들어갈 거야. 난 그렇게 말하고 오산 비행장 노무자로 취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래야만 뭔가 삶의 돌파구가 생길 것 같았다. 며칠을 그 문제로 기도하다가 김정환 목사님을 찾아갔다. 왠지 그분을 만나면 뭔가 돌파구가 생길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다. 연속능독 연속능독